좋아좋아 천천히 바로 좋아 이거 뭐야? 이제 다시 알았으니까 천천히 그렇게 그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내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게 얼른 하지마 방금 그런 식으로 천천히 서서 하는 거 해보기 어휴 손이라고 부르냈잖아 그 앞으로 떨어지면 얼굴이 먼저 떨어지는데 조심해 누가 뒤에 나오면 항상 하율이도 조심해 팍 나오다가 얼굴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어허 들어가게 해 동생 니 나오고 니 나오고 동생 들어가게 해야지 지금 애기도 보고 있고 하율이는 어떻게 마지막 빨리 우리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다 했어 너네들아 이제 들어가 가자 우리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얼른 가기로 했잖아 이제 다 했어 애기도 추운데요 여지껏 있었잖아 자 한참 붙잡아 자영벌 천천히